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저희 가족들과 같이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단독은 은행이 유명한 곳이라서 은행이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이렇게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뭐하는거지? 10개, 1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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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10개 4개 10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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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차 20 20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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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